검찰이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또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 사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의 통화 기록에 나오는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 사찰이라는 표현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작년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통신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는데 전화번호만 나오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조회는 2021년 공수처 논란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사찰이 아니라 합법적 수사 행위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 있던 윤 대통령은 가족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83명이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딱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로남불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런 내로남불의 정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당신들도 했지 않냐. 이렇게 뭐랄까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 팩트 자체는 검찰이 얘기한 대로 사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입자 정보 확인용의 가입자 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야당의 주장대로 이거 뭐 그 무차별적으로 막 다 뒤지고 사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지금 뭐 지나간 이슈이기도 하고 이제 진행 중인 이슈인데 이제 방송법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뭐 KBS MBC 사장 교체하고 이사진 이제 개편하고 이런 거를 이제 여권에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마치 몇 년 전에 그 민주당도 똑같은 걸 했었는데 마치 그런 일을 안 했던 양 지금 엄청나게 이제 여권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도 민주당 정권이 다 방송사 사장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이 사진 개편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중립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면서도 정작 힘 있는 시절에는 그거를 밀쳐놓고 방송 장악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난 이 입장에서 그때 했었, 민주당이 했었던 걸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민주당은 몇 년 전에 마치 그런 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나 이건 명백한 내로남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건데 정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댓글에 그래도 이건 명백한 불법적 사찰 행위로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에 이재명의 적은 어제 이재명.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바뀌면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거는 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했으면 하면 안 돼야 나라가 앞으로 가는데 이걸 모든 걸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권을 하고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두수 단장님, 이게 권력의 속성이겠죠? 모든 걸 전리품처럼 생각하잖아요. 진짜 이게 뭐냐면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진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근의적이고 이런 데에서 제도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여야가 특히나 내노남불을 하는 대표적인 게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이 되거나 이럴 때 항상 야당일 시절과 여당일 시절은 말이 뒤집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가 이 통신사찰이 뭔지 다 알면서도 이게 게시탑보 통신사찰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검찰총장이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을 반대로 했다면 검찰은 1년에 수십만 건, 십만 건이 넘어갔는데 당시에 몇천 건이 안 되는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출신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에 7개월을 조회자의 이름하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7개월을 수사에 필요해서 온다는 것도 웃기고요. 7개월 안에 하겠는데 이틀을 넘겼어요. 법적으로. 그것도 의긴 거고 문제는 대통령 맹혜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스타바 보도에 의하면 3천 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인권운동가도 걸려있고 또 신학님 의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경남에 있는 경남도민일보에 지역 기자 이름도 나오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국회의 보좌관도 지금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게 통보받았다고.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하는 거는 제도를 정비해야 될 일이고요. 이걸 3개월, 3개월 연장을 해서 7개월을 본인한테 알리지 않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 날 때 이때만 난리 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걸 할 때 바꾸지도 않고 난리 치고 또 다음 정권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새로운 통신법이 발효된 게 1월 1일부터인가 그런데 거기서 보면 증거인멸 우려 시에는 7개월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어떤 그런 권력 행사를 막으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사실 다수당일 때 또 이 법이 처리가 됐잖아요. 이게 성서에 나오는 말을 하나 인용하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더 큰 악으로 과거의 악을 오히려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본인의 더 큰 악을 더 정당화하는 그걸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굉장히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 행태에 지금 빠져 있어서 이 악순환의 도돌이표는 정말 끊어내지 않으면 이건 대한민국 저는 망하는 지름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 통신사찰 부분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법 간의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해서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기통신사업법상에 나오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어긋났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후보 시절에 통신사찰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이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구속 얘기도 했잖아요. 당장 구속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속수사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2021년도면 지금 3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이원석 총장을 구속시켜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수사에 편향성 문제까지 있는 데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앞으로는 정말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로남불 요지경이다. 검찰 정권의 횡포를 보여주는 큰일이다. 영장 받고 하는 건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검사들 통신 기록도 털어봅시다.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가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83조가 문제가 있으니 고치자라고 하는 아주 드라이한 어떤 법정신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공방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자기들도 다 디펜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정당성이 없는 공방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3년 전에 현재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한 얘기 다르고 지금 입장이 다르고 민주당이 3년 전에 했던 얘기 다르고 다 자료수집 뭐 문제냐. 지금도 얘기 다른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이런 문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구분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거죠. 우선 이것은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둘 다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방어 논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눈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검찰이 더 큰 문제는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제때제때 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참 수사해야 될 시점을 놓치고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벌써 3년 전에 있어야 될 논쟁이 그러면서 검찰도 또한 잡 자극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한 입장 또한 난처한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기승전, 이재명 탄압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 기회에 여야 대승적으로 힘 모아서 법 개정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굉장히 지금 댓글 합리적인 제안이신 것 같아서 조금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관련 법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